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끔 여기 너무 빨간다 마사지 버릴 거야! 가봐! 빨리 가봐! 봐봐! 다가오는 거 없네 오늘은 서울 강의점 마지막 아침이고 약과를 사러 맛집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데가 있네 이 사람도 장인덕 하나 봐 오 1분 뒤 도착이래 여기 걸어야겠다 근데 호천에 있는 것도 엄청 크다 다 봤어? 그림만 봤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이가 오프리쉬를 할 수 있는 운동장으로 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비가 많이 안오고 그래서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아무도 없어서 당연한 시간이 애매해서 일찍 왔더니 오픈 전이어서 주변에 걸으면서 시간을 떼와야겠어요 진짜 이쁘다 대박이다 메밀꽃 맞아는데? 고맙다 콜라를 잃은 이름은 구ious 말고기 하나랑 돼지 안심 이거 지금 바로 거길 수 있으면 괜찮은데? 아 네네 이거 혹시 얼려져 있는 건가요? 하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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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아니래 자 올라와 하이 올라와 서서가 서서가 하이 7.3 6.6 하이치 하 тол 하이치 손질이 9kg 가 나왔거든요 이거 때문에 이 Millionen 들리지? 이거 때문에 이겠지? 어디서 안 된다고? 써볼息 안녕하세요 현etera 뜯고 여러분도 올라와요 아니에요 오 손질 여기 여기 하얀 내 발 다 올려 50.4 50.4 10.8 10.8 하얀 앉아봐 하얀 앉아봐 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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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나씩 있어 아 그리고 대박임 이거 괜찮다 잘 찾았다 여기 자리마다 콘셉트가 이게 너무 좋아 우연히 검색해서 오게 된 곳인데 진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제주도에 또 오게 된다면 여기는 꼭 필수로 한번 와봐야 될 것 같은데요 빨리 갖고 나와야지 알지 물었다 아이고 잘했어 잘했어요 종이도 잘했어요 뭐 했나요 종종이는 응원 점수 드릴게요 귀여워 응원 점수 놔 응 응원 점수 아이고 앉아봐봐 세상에 잘 먹어? 응 나 줄게 언니 거기서 몇 개 되는 건가요? 응원 점수 예고 네 오늘은 으릇까지 넘는 것 같은데 잘 안 먹업 너무 괜찮나 다 먹었어 입구가 어디서 나? 딱 하나야, 면세. 이따가 목포에 가서 또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집에 돌아갈 때도 스위트 룸을 예약해서 편하게 누워서 가야 예정입니다. 아 좋다. 심을 싹 내려. 우리 아이 고생했어. 아이 고생했어. 나와봐 이제. 문 닫을까? 고생했어요. 볼 때마다 모르겠어. 물과 깎아 먹을게. 왜 안 내려와? 물과 깎아를 먹어야겠어. 너 왜 안 내려오냐? 물과 깎아를 먹어야겠어. 귀여워. 내려와. 귀찮아서 안 나오려고. 고생했어. 고생했어. 쌀이기 때도 가능해. 딱 2시간 정도. 먹어서? 땀 쩔었거든요, 지금. 아까 운동장에서부터 쩔할 수가 없어요. 아이 왜. 밥에 나가고 싶다면 벌써? 언니들은 나가고 싶지 않아? 조금만 있잖아, 나사야. 저는 말골이가 궁금하니까 말골이로 모아볼게요 알겠죠? 언니가 한번 깨물어 봐 다 모갔나 말린 고이 냄새가 내 거 아니야? 아파? 발 세게 해봐 세게 잘 먹네 큰 거 줘야지 오우 얘들아 좀 자자 큰 거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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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았어 귀여워 귀걸이 뒤집어버린 내가 본이 오우 배송이 진짜 맛있다 사연이 많다 바삭바삭 파이언이 많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